자, 이제부터 휘파람 퀴즈 내겠습니다! 네~~ 자, 아빠가 휘파람을 불테니까 맞춰보세요. 네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!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? 응! 흔들리는?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자,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. 다음 문제는 아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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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날나 차차! 딘동대! 이번엔 좀 어려운 거 내도 될까요? 내! 우짱이 한 마리! 우짱이 한 마리! 우짱이 한 마리! 우짱이 한 마리! 다음 문제! ㄹㄹ.. ㄹㄹㄹㄹㄹㄳㄹㄹㄷㄹㄹㄹㄹ gods 순간이곡 аша own łem awesome how accidentally